전날 전해졌던 주요 외신 소식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럽연합의 소식입니다. 이제 유럽에서는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 원료를 재활용해야 되는 의무화가 생길 예정입니다. 리튬이나 코발트와 같은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쓰이는 핵심 원료의 재활용이 의무화된다라고 하는데요. 유럽연합은 어제 지속가능한 배터리 법과 관련해서 승인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판매되는 업계 전판에 걸쳐진 배터리의 생애 주기를 관리하고 또 친환경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럽의 법 발효 시점 기준부터 8년 뒤부터 새로 생산되는 배터리는 핵심 원자재 재활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해당 법안은 이르면 2031년부터 추진될 예정이고요. 해당 법안을 통해 환경 오염을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다라는 업계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27년까지는 코발트와 구리, 납, 그리고 니켈과 같은 원자재는 현재 90%씩 수거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요. 해당 법안이 추진되는 31년도부터는 95%까지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폐배터리 관련 주제들의 움직임이 나와줄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전기차 배터리 동맹에, 충전 동맹에 이제는 스텔란티스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앞서서 GM과 포드가 충전 동맹의 이름을 올리면서 주가 상승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세계 4위인 완성차 업체 스텔란티스도 테슬라의 충전 규격을 채택하기 위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테슬라와 포드, GM은 미국 시장 전기차 점유율을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테슬라의 슈퍼차저만 놓고 보더라도 캐나다와 미국에서 충전기 수량 60%가 테슬라의 충전기라고 합니다. 여기에 스텔란티스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미국산 전기차를 사야 할 매력도가 더 높아진다고 업계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내년에 테슬라는 7,500개 슈퍼차저를 북미 지역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업계에서는 테슬라가 2030년도가 된다면 충전기 수익만 하더라도 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파워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 확실한 소식이 나올 때까지 분위기는 더 지켜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이 구글 에드테크와 관련된 반독점 기소를 진행을 합니다. 광고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반경제적 관행으로 기소를 하고 있는 건데요. 유럽의 반독점 책임자인 마그레스 베스타거는 현재 구글과 관련해서 기소만으로는 현재 부족한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광고 사업과 관련된 일부를 매각해야만 해당 부분을 잡을 수 있다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구글 전체 매출 중에 에드테크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9%나 된다고 하는데요. 에드테크라고 하면 검색 서비스나 구글의 지메일, 구글페이, 유튜브 광고 등 모든 부분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구글이 현재 자체의 특혜로 경쟁 광고 서비스 업계 여러 가지 속에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것으로 유럽연합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기소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분위기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TSMC입니다. 얼마 전에 엔비디아가 1조 달러 클럽에 이름을 올린 이후 TSMC는 이제 시총 5천억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역시 AI 때문에 강한 매수세가 몰리면서 지속적으로 시가총액이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올해만 30% 급등을 보여줬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재 아시아에서는 최대 기업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기업으로 놓고 보더라도 현재는 탑10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AI 시장의 급성장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소스쿄아나에서는 삼성전자보다 TSMC가 더 나은 선택이다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앞으로도 TSMC의 목표가는 줄줄이 상향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최근에 돈남언니로 불리는 캐시우드도 약 1년 반 만에 TSMC 주식 9만 주를 사들이면서 업계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뷰 이은주였습니다.